내가 지닌 밥은 무엇일까 마른 밥 때기가 아닙니까 내가 지닌 밥에 쓸모없었던 바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덧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해서 힘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원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지닌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아닙니까 나는 지닌 앞에 길레메이로 나를 덧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해서 힘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원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지닌 앞에 무엇입니까 고열로 사시자 고열로 사시자 고열로 사시자 아닙니까 고열로 사시자 고열로 사시자 고열로 사시자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도 끝나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없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남 없어서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